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감가삼각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감가삼각이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해져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담을 드릴 때 사장님들께서는 자산을 구입을 하시고 그 비용이 그 해에 모두 다 비용처리가 되는 줄로 알고 계셨다가 그 해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기간에 걸쳐서 감가삼각을 통해 경비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면서 감가삼각비가 뭔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감가삼각비가 뭔지 그리고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법상 공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가삼각비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자산이 노후화되는 가치를 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된 비용을 얘기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감가삼각대상 자산에는 인테리어를 한 시설장치 그리고 만약에 그 건물이 자가건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해당 건물 그리고 주방에 기계장치, 제빵기,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가구와 기타, 차량, 운반구 등등의 자산을 얘기합니다. 모두 다 감가삼각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감가삼각대상 자산으로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회사의 음식점, 우리 장부의 자산으로 계산을 하고 내용연수와 감가삼각방법에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점업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음식점에 자산으로 기록을 하고 자산으로 기록을 하고 기간에 따라서 감가삼각비로 경비처리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용연수가 있는데 시설장치로는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시설장치는 8년 동안 공제가 기준 내용연수로 정해져 있고 차량도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품으로서 냉장고나 에어컨 등 비용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자산을 구입을 하시면 그 해에 모두 다 비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는 8년 동안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감가삼각비로 경비처리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법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정액법이라는 것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인식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정률법이라는 것은 초기에 비용처리가 많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처리가 감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초기에 비용이 많아서 매출액 대비 비용이 많으면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정률법보다는 정액법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 또는 건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회사 자산으로 인식을 해놨다가 감가상각비로 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양도하실 때 또는 차량 운반구를 양도하실 때 가치가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시게 돼서 오히려 그때는 평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양도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내가 지금 감가상각을 하는 게 유리할지 하지 않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그런 것과는 관련 없이 나는 지금 당장의 내 세금을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초기에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